정신이 아침부터 게임하다가 정신이.. 정신이 혼미해졌나? 어 그림은 없네 그 위에 올라가시면 한 명 있을 거예요 진짜? 나 아까 왜 찾아봤을 때 없었는데? 어디에 감쪽까지 숨었길래 내가 못 찾았지? 어? 어? 깨앗! 어? 찾았다! 거런데 숨어있.. 그는 갑자기 뛰어올라서 엘리자베스를 놀래켰다 어? 튀 튀었 튀 튀었 끝 튀 튀었 야 이 야 이 튀 튀었 튀었 이제나 먼저 붙어 아니 야 튀었 야 야 기껏 찾아놨더니 튀었어 뭐 이런 당황스러운 하 여기 공기 시원합니다 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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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럴줄 알았지 아프지 에 또 그러면 그리 날카롭지 않은 도끼 나무판자를 부술 수 있다 아마도 저 저 문 못 부수나? 나무판자 부술 수 있으면 저 문 못 부수나? 파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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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거 나무판자로 되어있는 문 아니야? 파작 파작 안되네 될 줄 알았고 조 원 为什么 매주 Occ Diana 그리고 fáw 이게 이거 혹시 몰라서 계속 찾게 돼 네! 8시 반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꽁꽁 숨었구만 1층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역시나 이 옷이 제일 이쁜 것 같애 얜 그 양갈래도 귀엽긴 한데 내 취향은 이 스타일 여서 아까 거 이쁘긴 했는데 너무 너무 화려해서 아 역시 이게 가장 맘에 놓여 13시간 차이 나나 여기가? 13시간 정도 차이 날걸요? 한국 가면 제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방송할 수 있을텐데 이게 좀 아쉬워 여기는 별...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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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쪽에 화... 부엌 쪽에 화... 아 그러니까 내가 요 쪽에 화다가는 확인 안 했다 진짜 아! 나 고양이랑 있으니까 얘네가 피하는구나! 아! 맞다!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쥐가 피한댔어! 유후! 신난다! 아! 아! 뭔가? 돼지꼬리가 보였다! 아! 아! 라고 외치노 그는 황급히 나왔다 순간 쌓여져 있던 채 또 날아올랐다 그러니까 왜 자꾸 다들 달아나냐니까 야 나도 좀 같이 놀자 너네만 그렇게 재미나냐? 나도 좀 재미나 보자 이것더라 나 참 지들끼리만 재미나게 놀고 말이야 이쪽에서부터 얻을 건 없니? 없군 알았어 기록하죠 여긴 없겠지? 아까도 그 한번 훑어봤지만 여긴 없겠지? 곰빌이가 왜? 곰빌이 뭔일이 있었어요? 우와 깜짝아 어두워졌었어 순간적으로 깜짝아 호잇 됐으 그리고 옆으로 음 이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잠깐 내가 얻은게 뭐 별게 없어가지고 도끼로 나무판자를 찍을 수 있을만한 곳 곧 그럴 수 있을만한 곳 음 한 마리만 다 찾으면 끝인데 자물쇠가 열려있는 창문에 분수가 보인다 반대쪽 문이 열려있다 이거는 평소랑 같네요 아! 창문은 부술 수 있지않나 도끼로? 아닌가? 창문 도끼로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요 방은 여전히 안 열리나? 피아노 방인데 아 전시실이래 전시실이구나 미안 음 전시실이였구나 여기는? 잠을 쎄가 걸려있.. 아 여기가 피아노실 아 얏 아 안되네 안되네 안된다 잠을 쎄가 걸려있다 어 발굽처럼 보이는 나 저거 손자국인줄 알았는데 발굽이래 아 흐헿헿 음 음 어 어디로 어디로 가야할까요 돼지를 찾으러 산으로 갈까나 돼지를 찾으러 바다로 갈까나 나아아 네가 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하니? 에...또 여기 뭐있지? 아무것도 없다 응! 오케이 저작권이 참 어려워 어디에 가야 있을까? 잉크! 그건 알고 음.. 날로 안에 장작은 없다 장작을 갖다 놓여야 되나? 나무판자를 부술만한데 나무판자를 만한데가 별로 없는데 근데? 나무판자? 나무판자?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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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 뭐하니? 갑자기 목소리를 깔았다 뭔가 계속 안찾아지니까 나도 정신을 놓고있나 봐 돼지를 찾으러 바다로 물돼지 있지않나? 진짜? 얏! 앗 자물쇠가 이거 여전히 안열리니? 도끼로 찍었! 안돼! 아 그렇군 도끼로 찍은 건 안되는구나 역시 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 있을까나 이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해 쥐가 쥐가 오케이 자물쇠가 흘려있다 벌써 어두워졌어? 저쪽은 다리고 이게 그 지도 보면 왼쪽이 다리고 오른쪽이 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여는 방법이 없을까? 원래 그... 방송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느정도 이유가 있는거니까 그냥 들어주는게 편할텐데 서로서로 어디보자 이런데 없니? 없군 알았어 어 한 마리 찾으면 또 한 마리가 안보이고 또 한 마리를 찾으면 또 한 마리가 안보이고 이야 나만 거미할때도 그렇고 왜 다 부시려 하시죠? 부시는게 가장 편하잖아요 흐하하하하하 자물쇠가 흘려있지 않은데 아무도 안 흘려 그니까 부... 도끼로 부숴되니까? 아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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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도끼로 부숴! 채 아 도끼로 부수는게 짱인데 자료실 자료실 자물쇠 자물쇠 요 자물쇠를 열고 싶은데 자유실 자물쇠 안되지?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하는거 불면 안되지 나의 지금 마음이 불면해 뭔소리야? 여기는 아까 한 마리 아냐아 한 마리 찾았었죠? 없는데 이제 찾을때가? 아 공략보고싶어 아 공략보고싶어 아 공략보고싶어 저 이거 한국어 패치 만드신분이 공략본도 올리셨었거든요 아 공략본 보고싶어 아 공략보고싶어 아 공략보고싶어 공략을 보고싶어요 선생님 공략본 어 요 장작이 없다 음 야 이게 내가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주는거 괜찮은데 그게 점점 이제 다른 분들도 신경쓰이게 되면은 조금만 멈춰주시면 감사해요 무뚝뚝한 자신이 아 음 어 응 여기는 뭐 상관없어 보여 아 공격 진짜 보고싶은데 한마리 전에 이벤트를 봐야한다고? 뭔 이벤트? 여기서 볼 이벤트가 뭐가있어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하나 한 도트 한 도트를 신경써가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걸리는게 없는데 그럼에도 뭔가 그 내가 해야되는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대체 무엇이요? 나 뭐래니 여기 나무판자 아깐 설마 바닥에 균열이 있고 밟으면 부서질 것 같다 야 이걸 이걸 어떻게 찾냐 야야 내가 이걸 부숍시다 네 부서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웃기기거려서 혹시나 했지 잠깐 기다려 세이브하고 갈거야 세이브할 때 없어 그럼 죽음으로 어차피 돌아가니까 됐어 갈래 야 이걸 어떻게 찾니 야 이걸 어떻게 찾니 말이 되니? 세이브 있네 여기 오 있어 세이브 와우 야 슬프다 이거 어떡하냐 맞는 점성학 및 생명 운명의 고리는 타로카드에서 매우 특별한 현장이다 에 사파에서 사파에는 하늘에 룰렛이 하나 매달려 있으며 세 개의 고리는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작은 고리는 창조력을 나타내고 한가운데의 고리는 형성력 가장 바깥의 고리는 물질 세계를 나타낸다 야 이걸 어떻게 찾아 진짜 작은 고리에는 아무런 기호도 없다 그 이유는 창조력의 잠재 가능성이 무한하니까 그래요 야 뭐 찾을게 있으니까 나를 여기로 보냈겠지 뭘 찾아야 될까? 이거 다 읽어봐야 될까? 책들? 해몽 하나 꿈에 관한 프로이트의 중요한 견해가 있다 그것은 꿈의 유일한 목적은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뇌의 잠재의식은 스스로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꿈을 꿀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그렇죠 만약에 발이 차갑다고 느껴지면 눈밭에 걷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목이 아파지면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열한기, 천일리아화, 갈리아전기 진짜 장르가 제각각이요 어? 음? 에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 점프 못해 점프를 못해 점프를 못하면 얘를 밀어서 힘이 장사요! 저 위에 종이가 신경 쓰이니까 힘이 장사요 어디까지 밀어야 돼 지금? 여기까지? 아, 음... 된건가? 이렇게만 갈 수 있나? 저 위에 종이가 신경 쓰이는데 아, 안돼, 안돼, 아... 아, 저거 다시 해야 돼 저거 다시 해야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올라가는 법 저거 다시 위로 올라가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거?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평일상황 철학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 에... 그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 편지 솔로몬의 커다란 열쇠 오디세이야 오디세이야? 우신예찬 과학과 기회에 관한 디스쿨은 또 뭐시어 논리철학 논고 성냥 같은 금방진 성냥 악마의 가짜 왕국 아리클레피오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읽어냈어 순간 본능적으로 솔로몬의 작은 열쇠 해몽 꿈은 이성에 대해 방해하는 자 예를 들어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꿈을 꿔도 그 순간 휴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꿈이라는 현상을 인지하고 결혼할지도 모른다 그 비일생적인 부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비록 악몽일지라도 마치 일상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위화감을 찾아내면 꿈에서 깨어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군 이게 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야 지금 어? 잠깐 여기도 있네 이게 아 여기로 밀었어야 됐나봐 그랬나봐 그랬네 이따 나갔다 오면은 리스폰 돼 있겠지 다시 해봐야지 실형자의 꿈 죽은 자 어쩌고 치유 서 뭐? 치유의 서 아람문선 제7 뭐라고 골렘 골렘? 아까도 봤는데 유대교의 전세를 의하면 신은 1시간에 흙을 모아 2시간에 아담을 만들기 시작했다 3시간이 되면 아담은 형태를 알 수 없는 지체가 되었다 4시간에는 아담의 각 지체가 결합되기 시작해 5시간에는 몸에 입이 생기고 6시간에는 신의 영혼이 내려주고 7시간이 되면 아담은 이미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와우 신님 능력자셨네 금손이셨네 신의 영혼을 아담의 몸에 불어넣기 전에 아담 자체는 영혼이 없는 유체이니 골렘의 한 종류에 속한다고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군 알았어 알았어 뭐 이렇게 많아 읽을 것 참 많네 지저여행 기적의 의학서 모그르가 뭐? 어? 착장해야 뭔가 반짝반짝 거린다 조금 놓치면 뭔가 발판을 쓴다면 어머 위험해요 갑자기 위에서 그림자가 떨어졌다 아 중간에 누군가 했다 열쇠 거미줄 같은 긴 머리카락이 늘어지면서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닿았다 눈을 크게 뜬 그녀와 다르게 악마는 눈에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짓고 있다 검은 고양이는 높은 울음소리를 내며 옆으로 뛰어갔다 뾰족한 소톱이 옷자락에 걸렸다 아 안 돼 또 정말 정말 이번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어라? 왜 그러시죠? 누군가를 찾고 있나요? 아까 그 고양이 그 녀석과는 가능한 만큼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에? 진짜 에? 지금까지 날 도와주는데? 항상 뒤에 붙어 다니고 고지식하고 시끄럽기도 하니까 고작 벽 좀 바른 거 가지고 화내기도 하고 너 문에다 벽 발랐냐? 그래서 벽 보이게 해놨냐? 그래서 그렇게 문 없었냐 너?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문을 없앴군 따라다니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 악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자서 뭐라뭐라 중얼거리고 있다 뭐라 중얼거리고 있다 뭐 중얼거리고 말을 하고 있다 뭐든 간에 하지만 여기선 그 아이만이 날 도와주고 있어 라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네? 당신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도와주거나 하지 않아요 뭐 당신이 꼭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대신 도와드릴 수도 있다고요? 뭔가 얘는 나를 여기에 잡아놓고 싶을 뿐이지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이걸 원하고 계시죠? 메피스톤은 높은 곳에 있는 그 물건을 꺼내줬다 열쇠였다 자 그리고 의외로 순순히 그것을 엘리자베스 앞으로 가져온다 갑자기 친절한 태도 역으로 신용이 안 간다 뭐 그건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직접 꺼낼 수 있어 라고 엘리자베스가 말하며 손을 내렸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들은 악마는 눈썹 한쪽을 치켜들었다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인다 요염하고 섬뜩한 입술을 비틀었다 그럼 직접 꺼내 가시죠 열쇠는 갑자기 튀어오른다 튀어오른다? 더 높은 데 올렸다 이런 나쁜 사다리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사다리 사다리 어딨지? 여기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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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져가니? 이거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얏 얏 얏 얏 얏 얏 어레? 못 가져가네? 어떡하지? 못 가져가네? 어 못 가져간다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런걸 밀어서 아니면 요사라 요사라 요사다리 의자 다 써 안돼 못 써 아니 점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리면 점프할 수 있을만한데 말이지 아 치사하게 저걸 저 높은 데로 올려 아이차 치사하게 세이브는 해줄게 치사하게 쓰리 못 미네 의자를 어? 여기 문 있다 뭐지? 안쪽에서 잠금을 풀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1층입니다 그렇군 1층이었군 저문이었군 아이 아파 그만해 하지마 어디 아까 밀 수 있는 서랍장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역시 밀 수 있게 돼 있을 줄 알았으 퍼즐 맞추기처럼 끼워 맞춰야 되나? 성냥 하나 켜야겠다 그럼 좀 뭐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퍼즐 맞추기처럼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진짜 힘 장사다 얘 일단 얘를 밀어서 예 또 아까 그 이쪽에 있는 사다리 쪽으로 붙여야 돼 여기로 붙여 이러면 옆으로 가서 읽을 수 있겠죠 이 종이를 찢어진 세이지 몇 장이 있다 오케이 12월 11일 다시 병원에 왔다 그 사람도 있었다 그는 선생님의 연구 파트너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분명하게 싫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녀석이 마가려트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 그녀가 저런 타인에게 미소를 모인 건 처음 봤다 분한지만 그녀의 곁에 있을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누가 누구야? 이거 도대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의 사랑에 답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12월 12일 마가려트는 나와 만나셨다 아무래도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금지당한 듯 했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녀는 연구의 후원자니까 그 사람의 목적에 대해 조금 걱정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가끔 실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설마 쥐라도 들어온 건가? 에 쥐는 여기 지금 많은데요 12월 12일 날씨가 점점 나빠진다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묵게 됐다 단 하룻밤에 이곳에 대한 이미지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어쩌면 마가려트는 매일 여기서 이런 무서운 밤을 지내온 걸까? 이때부터 이런 애들이 존재했다는 거야 그럼? 12월 14일 그 사람이 내게 지하실의 열쇠를 주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 어? 지하실의 열쇠? 논보라가 그칠 낌새가 없었으니까 그의 행선지는 예측할 수도 없었다 12월 15일 잠깐 물 좀 지금도 지하실에서 한밭한 겨울바람과 섞인 소리가 소곤소곤 들려온다 다음에 선생님이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지하실로 가보겠다 용기 있네 어? 끝? 페이지는 오래자된 일기 어? 오케이 알았어요 어? 뭐야? 뭔 소리야? 레코드 안에서 노래 스토리가 울려 퍼진다 레코드 어디 갔지? 아까 여기 레코드 같은 게 있었나 근데? 레코드? 여긴 없었는데 레코드 나가야되나? 어? 어디서 본 적 있는 듯한 풍경 자물쇠가 걸려있다 어? 열쇠! 마이키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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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